강황의 효능이 매우 뛰어나 얼마전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청기누슬 좋은아침 내몸사용설명서 마무상의 알콩달콩 오감도 이밖의 건강채널에서도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생강과의 뿌리식물인 강황은 카레의 주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향신료나 염료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염증을 개선하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강황은 아로미아 카카로 립스와 함께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으로 선정되어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섭취하고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강황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감량 다이어트 강황에는 격큐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큐민은 체내의 지방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강황을 섭취해주면 더욱 빠른 체중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해현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은 대표적인 향염증 식품으로서 격큐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해코레소스 수치를 낮춰 심장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중조제에 도움을 주며 뇌기능 항산 및 노화예방,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먹기 힘들다면 음식에 넣어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 형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강황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 치매 예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은 포함된 격큐민 성분은 뇌세포와 뇌신경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 예방에 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 내에 코레스토리나 지방 등의 심착이 많아지면 혈관이 서서히 맡기면서 결국 혈액순환이 원하지 않아 그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심경근석 등의 각종 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강황의 격큐민 성분이 우리 몸속에 코레스토리가 지방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막는 혈전을 억제시켜주어 각종 혈관 진화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성 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스포치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드시기 힘드시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